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2년 5월 2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이 방송을 만들 때도 상당히 힘든 구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5월에 미연주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6월달 그리고 나서 7월달쯤 돼야지 이 변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긴축의 속도가 0.25 0.5 0.75 이 가능성의 페이스로 계산을 하면 그만큼 시장이 힘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였고 그만큼 변동성 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더 끌어내리고 있는지 지난주에 하락했던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그걸 짚어봐야지만 어느 정도 타이밍에 어느 정도의 조종에 급반등을 할 수 있을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침체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주식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어쨌든 지금의 하락 수준 하락폭 그리고 하락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이 원래는 보통 4월달이 시장이 좋은 달입니다. 미국은 보통 1년에 12개월로 따지면 보통은 4월달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구간이고요. 평균적으로 1.4%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번 올해는 자그마치 8.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비관론적인 그런 어떤 흐름, 센티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2009년 5월 정도 수준. 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 3월이 시장의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쨌든 센티먼트 자체는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지금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섰고요. 33, 34 정도 올라왔고 또 하루에 1% 이상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날짜가 최근 들어서는 전체 80% 이상이다. 정말로 변동성이 심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공포와 탐욕 지수도 거의 지금 27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난 몇 주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도 심하고 센티먼트도 안 좋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서 가장 지난주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경제성장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나왔다. 그러면서 1.4분기가 예상은 1.0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4가 나왔다라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4분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분기가 4월달 2.4분기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기보다는 1.4분기 숫자가 안 좋으니까 2.4분기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 2.4분기가 연속으로 안 좋으면 이건 경기 침체 이렇게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급격하게 빨리 땡겨와서 시장이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엄청난 마이너스다. 즉 인플레이션을 제외를 해야 되죠. 인플레이션을 빼면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침체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역대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이 속도와 S&P500의 흐름에 비교를 해보면 과거 이 정도까지 빠르게 긴축을 했던 시기가 2007, 2008년도 이때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을 그렇게 급격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중국의 지금 현재의 상해, 상해의 포트 이쪽에 지금 병목 현상이 크게 일어나면서 어떤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도시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글로벌 성장률에 대해서 센티먼트가 성장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흔들림, 시장의 하락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왜 시장이 안 좋았는지 변동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비유가 바뀌어야 되느냐? 글쎄요. 실질적인 펀드멘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여전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번에는 설명을 좀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보통 경제성장률 숫자가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마고 이것을 곱하기 4로 한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과거 제가 지난 거의 30년 동안에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direction, 방향성을 예측을 할 때는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마의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correlation, 비슷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숫자를 저희는 보냐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인지 그리고 그 성장률이 그 전 분기에 똑같은 숫자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작년 4,4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5.5% 증가율인데 이번 1,4분기 숫자가 3.4% 그러니까 5.5에서 3.4%로 떨어졌죠. 여전히 경제성장률은 떨어졌지만 3.4%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 그 1,4분기가 시장이 1,4분기 동안에 하락할 확률이 70%가 넘는다. 이게 저희의 분석 결과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2,4분기지 않습니까? 2,4분기에 4월달이 엄청나게 8.8%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2,4분기가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지금 이미 예측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의 성장률이 3.4에서 또 왕창 떨어질 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또 6월 말이 됐었을 때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 성장률이 YOY 3.4%에서 2,4분기가 3.4%보다 훨씬 훅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우선 여러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오려면 이 장단기 대비 차가 크게 역전이 되고 나서 여신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대비 차가 0.19% 그 다음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대비 차가 2.04% 여기에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은 9.36%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매주 여기에 예금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대출 증가율은 계속 늘고 있다. 예대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대율은 역대 바닥이었던 59.3% 수준에서 이미 2%포인트 이상 올라와서 61.43%까지 올라갔고요.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 3.2%포인트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기가 상당히 1994년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2004년, 2005년 이때와도 상당히 흡사해요. 더 옛날로 되돌아가자면 1984년, 5년 이때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더 옛날로 돌아가자면 1978년 이럴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막 부동산이 안 좋을 거다. 앞으로 걱정한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미국에 이게 5.36%까지 올라갔으니까 모기지에 론, 모기지 대출을 일으키는 게 청구권 수가 뚝 떨어졌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도 불경기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아파트 거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냐면 2005년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여기에 세일즈 볼륨이죠. 그러니까 거래 유닛 수로 계산하자면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는 핫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기가 왕창 안 좋아질 거다. 2, 4분기가 1, 4분기 대비해서 성적률이 확 떨어질 거다. 이런 숫자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결국은 미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에 따라서의 변동성인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5월달, 6월달까지는 가속화되니까 여기 변동성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변동성은 근데 7월달 숫자가 이제 속도가 떨어지거나 안정적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미연준의 금리 인상은 3%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멈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도를 빨리 하면 할수록 나중에 끝나고 나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기 침체를 가지고 시장이 계속 폭락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는데 이미 늦었다 차트를 보면 다 깨졌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뛰어나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월, 6월달 이 두 달 정도의 어떤 변동성 더 빠지거나 다시 올라왔다 또 빠지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계속 빠지고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정말 그 가능성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들어왔었을 때 하락장이 들어왔었을 때는 당연히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하락 그런데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만 그러면 그래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 그래서 올해 이익이 안 늘어난다. 지금 10몇 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1,4분기가 오히려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안 좋아지면서 이익이 확 빠지면서 오히려 연간 단위로 이익이 안 늘어난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해보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면 우선 첫째는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건 2.7%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25에서 3.5%까지는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게 3.5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물론 다른 분들 중에서 4%, 5%, 6% 인플레이션 되면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는 숫자가 만약에 3.25에서 3.5 그래서 3.5%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증가율이 올해 0이다. 없다. 이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적정 가치와 옛날 과거에 비교해서 계산했었을 때 몇 프로가 평균이다라고 계산하면 거기에다가 1%를 더 더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요. 바우존스가 마이너스 8% 추가로 하락 지수로는 3만 한 350포인트 정도 337입니다. 그 다음에 S&P500은 추가로 마이너스 7% 정도 S&P500 지수 기준으로는 3840 정도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4.5%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11,80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4.5에서 8% 정도다. 이걸 보면 그래도 이 정도 빠질 거면 앞으로 추가로 두 달 동안에 이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털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숫자와 괴리가 벌어지면서 하락을 하는 구간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본 적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2, 3개월 정도 확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횟수가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한 30년 중에서 다 더해봤자 1년이 안 되는 구간일걸요. 한 3차례 정도 경험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다 2,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컨센서스가 실적이 정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전체 지금 S&P500의 55%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80%나 EPS가 예상치를 상해를 했고요. 72%가 예상치를 매출을 상해를 했습니다. 이익 증가율은 7.1%나 나오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순 이익 마진율도 지금 12.2% 12.1%가 또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지금 미래 포드 PER로 계산했었을 때 12개월 지금 현재 18.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5년 평균 18.6보다 더 낮아졌고요. 지금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지금 20몇 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이 정도의 평균보다 훨씬 높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괴리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을 하면서 모든 액션을 취하는 것 물론 몇 개월 전에 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S&P 500이 과거의 중간선거 구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 14.6% 지금 하락을 했는데 과거 1950년 이후에 평균 하락률이 17.1%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금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정말 많이 더 빠진다 하더라도 3% 정도 더 빠지는 3%도 아니죠. 네 2.5% 정도 더 빠지는 그거를 걱정을 해서 지금을 다 던진다. 이거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나서 보통 중간선거 바닥 찍고 나서 그 다음에 12개월을 계산했었을 때 평균 상승폭이 32.3%입니다. 그렇게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최고의 또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보면 다우존스가 지금 현재 지수로서 계산했었을 때 약 30%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S&P 500이 약 25%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나스닥이 약 39%의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즉 하락할 가능성과 그 폭은 상당히 적은 반면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럴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힘듦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두 달 정도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변동성이 계속 빠지면서 급락을 하는 케이스가 나올까 그러려면 정말 경기침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은행권이라든지 펀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과거 2007, 2008년의 붕괴 또 과거 닥한 버블의 붕괴 이 시기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기는 못한다는 거죠. 그건 제가 제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포기한다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기회를 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들여다볼 것은 그래도 제가 앞으로 변동성이 한 두 달 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락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추가적으로 5%, 8% 더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버티기 어려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냐면 이럴 때는 결국은 델타라는 게 시장 방향성입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적이 좋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내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치펀드를 운영을 할 때 당연히 항상 알파를 추구를 하죠. 해치펀드는 델타를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치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랩 상품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주식은 항상 상방향이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어떤 주식 비중을 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럼 저희는 어떻게 그걸 대응을 하냐면 종목으로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질 종목, 상대적으로 올라갈 종목으로서 어느 정도 해치을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볼 것은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 저희가 쭉 해서 13개의 종목을 항상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13개의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디가 괜찮느냐, 어디가 더 매력이 있느냐, 실적이 얼마나 좋고 미래지향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지금 6개를 뽑아보니까 퀄캄, AMD,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6개 종목이 올라옵니다. 물론 다른 메타 플랫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인텔, 준비디오 이런 다른 종목들도 상승 여력이 그래도 15%에서 한 40%대까지는 있다라고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알파 전략을 편다면 이 6개 종목 위주로서의 어떤 대형 기술주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가장 저희가 좋게 보는 것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고 그 다음에 그냥 대형 기술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입니다.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종목 계속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들어갔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도 정말 반도체 전체 업종이 정말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오버웨이트가 시장 초과 비중을 들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좋게 나오는 올라오는 종목들의 순서를 보면 퀄캄, 마이크론, 램 리서치, 어플라이 머테리얼스, KLA, ASML 이렇게 보면 어떤 종류냐면 5G도 있고요. 메모리 쪽이 있고요.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도체도 지금 메모리 장비 5G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SK하이넥스도 들어가는 것이고 TSMC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에 대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매출 증가율은 정말 높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서 우리가 캐내디언솔라, 징코솔라, 다촌류에너지, TPI, 융기실리콘, 엠페즈에너지, 심지어 하나 우리나라 이 종목들의 지금 성장은 이쪽 신재생에너지 쪽은 두 자릿수가 훨씬 넘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실적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폴리스리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이 안 좋다 하더라도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이게 흑자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확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주로 보는 것이 원자재, 그 다음에 건설업종, 또 원자재 안에서도 석유, 구에너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뽑아보면 콤스톡 리소스스, 닥터홀튼, 로우즈, 홈디포, 오토데스크, 글랜코어, 서든카퍼, 리오틴토, 대번에너지, 한국으로 또 S-Oil,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포스코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다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인 매력도를 직접 분석을 해보시고 지금 원자재 건설 이쪽 안에서도 석유까지 포함해서 종목을 잘 선별해 보시면 상당히 상대적인 어떤 실적을, 수익을 지켜낼 수 있거나 아니면 빠지더라도 덜 빠지거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건 지금 수익이 아직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고 종목을 골라내고 하다 보면 분명히 1년, 2년, 3년 쌓이면서 시장 초과 수익률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랩 상품을 론칭을 해서 그런 결과를 여태까지 가지고 왔고요. 최근 3개월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종목을 잘 선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을 앞으로 계속 초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노력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힘듦을 공감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정말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다짝 차리고 종목 선별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